32번 보겠습니다. 빈칸스론입니다. It's hard to. 가져진 전화 왔습니다. To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죠. Pay more for the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되겠습니다. Pay는 지불하는 거죠. 모으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엄청 빨라. 빨라. 그런데 매우 숙련된 사람이야. 속도도 빠르고 매우 숙련된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 Simple because. 그저 뭐이기 때문에. There's less effort. being observed. 왜냐하면 이게 웃긴 게. 더 적은 노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노력을 적게 하니까. being observed. 무슨 노력이죠? 관찰되는 노력이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엄청 기술이 좋고. 빨라. 그러다 보니까 일을 되게 쉽게 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뭐야? 되게 금방 쉽게 하는 노력을 안 드리고 하네?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 조금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쭉 보면 여기. It heart of. 여기에서 이제 가져진 주어죠. 여기 가져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because 주어동사 나오니까. 여기는 because of 쓰면 안 되죠. 때문에라는 뜻인데. 때문에라는 뜻일 때 because of도 있고 because도 있는데. 둘 다 의미 똑같은데. 여긴 주어동사 있기 때문에. 여기 because를 써야 되고요. 자. effort는 무슨 effort? less. 뭐가 아니고 less. 더 적은 노력이 되겠습니다. 수동 주의하시고요. being 뭐라고요? being observed. 이런 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명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did a study.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때 했습니다. in which 주의하십시오. 그 연구라는 곳에서 연구해서. 그들은 말이죠. asked.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 how much they will pay for a data recovery? 야, 니네 말이야.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day는 day고. 요 day는 요 day고. 요기 앞에 dayask돼서 요 day는 이제 연구자들이 되겠죠? 연구자들이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너희들 말이야.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거야. 데이터를 리커버리,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they found. 그들을 발견해낸 거야. 자, 그들이 발견해냈습니다. 뭘 발견해냈느냐? 이걸 발견했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두 연구자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뭘 알아내냐면, 사람들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a little, 약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for a greater quantity of rescued data. 뭐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냐면, 더 많은, quantity, 양, 복구된 데이터, rescued PPR, 복구된 더 많은 데이터 양의 돈을 더 지불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they were more sensitive. 그들은, 이게 PPR이죠. 지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사람들은 더 민감했다. to에 더 민감했어. 단어 주의하네. sensitive 중요한 단어입니다.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민감했다. 뭐해? 민감했다. 그들이 가장 민감했던 것, 것, what 주의해야 되겠네? 가장 민감했던 것은, 그것은, number였다. 뭐냐면, number of hours. 시간이야, 시간. 시간. 어떤 시간이죠? 기술자가 worked, 기술자가 쓴 시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when, 뭐 할 때? data recovery, 라는 것이, took only a few minutes. 데이터의 복구가, 오직 몇 분이 걸렸을 때, 몇 분만이 걸렸을 때, willingness to pay, 자, 기꺼이함, willingness to pay, 지불하는 거죠. 돈을 지불, 돈 지불 기꺼이 한다는 것은, lower, 낮았어.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게, 좀 낮았어. 그런데, 그런데, when it took more than a week, 일주일 이상이 걸렸어. to recover, 복구시키는데,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시키는데, a week 이상, 일주일 이상이 걸렸어. 그럴 때, 사람들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얘기죠.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 라는 얘기죠. 비교급 강조해주는 말, much,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 단어 주의하십시오. 돈을 지불하는 게 뭐였다? low, 낮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꺼이 뭐뭐하다, be willing to 주의하시고요.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라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몇 분 만에 복구하면, 돈을 조금 지불하는데, 일주일 걸리면, 많이 지불하는 거야. 똑같은 양을 복구할 때. 됐죠? think about it.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they were willing to.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people이죠, people. 사람들은, be willing to.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for. 뭐에 대해서 지불할까? slower service,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with the same outcome. 결과는 똑같아. 똑같은 결과인데, 더 느린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왜 그것에 대해서. 자,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우리는, value, effort, 노력에 대해서, value, 가치 있게 여긴다, 라는 것이죠. 뭐에 비해서? outcome에 비해서. 자, 이거 핵심 내용이네. 그렇죠? 핵심 내용,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outcome, 결과보다, 노력에 더 가치를 둘 때, 우리는, painful,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무능함에 돈을 지불하는 거다. 잘 보십시오. 핵심 내용이네. 암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과보다 노력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무능함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어 주의하십시오. 무능함, incompetence. although, 비록 뭐뭐랄지라도, it is actually irrational. 비록, 그것이, 그것이, 여기, 무능함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irrational, 단어 주의하십시오. 비합리적, 비이성적일지라도, feel more rational, 더 이성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더 편안하고, 편안하게 느낀다. 그리고, painful, 돈을 지불하게 된다. 무능함에, 이거, 분사고문이죠? 이렇게. 능동이니까 ing입니다. 지불하면서. 단어 주의하십시오. 여기 단어 중요한 게 많이 나왔네. irrational, rational, comfortable. 그죠? 단어들 주의하십시오. rational, rational, comfortable. 단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